으아아아아아아아아하 수박 하지마 뛰어 우린 뭐가 만들어볼까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여러분들 진오입니다 승찬이입니다 자 승찬님 예 오늘 여러분들 오늘 승찬이가 영상을 찍어요 예 그래서 오늘 승찬이 시점으로 보고요 승찬이 지금 목 마이크가 제꺼라는데 스킨 승찬입니다 맞죠? 예 승찬님 오늘 잘하실 수 있나요? 승찬이 화면을 잘 보여주셔야 하는데 할 수 있나요? 예 개똥같은 소리고요 사실 승찬이 저 죽여가지고 저를 변신했어요 개같은 소리 저는 승찬이란 변신할거에요 하하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하려고 왜냐면은 랜서버로 키면은 제 스킨이 스티븐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제가 승찬이 스킨을 좀 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볼 컨텐츠 새로운 럭키블럭 컨텐츠인데 뭡니까 승찬님 스폰지밥 술래잡기? 에이 그게 뭡니까 진짜를 찾아라! 라는 특집인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스펀지밥 모드랑 모프 모드라고 해서 모프 모드가 사람을 죽이면은 생명체를 죽이면 그걸로 변신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여기 안에서 보시면 스폰지밥이랑 뚱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챙기세요 일단 그리고 활열절이랑 금검이 있는데 금검이 내고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술래는 화면을 가리고 진짜 안에서 딱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망자는 이 스폰화를 깔고 이제 거기에서 진짜인척 가짜인척 하면서 제한시간 동안 그 술래가 금검이 내고도가 빨리기 때문에 금검을 다 쓰면은 금검이랑 화살을 다 쓰면은 지는거에요 오케이? 아셨죠? 죽이면서 진짜 찾다가 근데 일단 맵범위는요 여기가 맵범위거든요 지금 좀 짧은데에서 대충 알아서 맵범위 하시고 센스있게 일단은 스폰지밥을 죽여야 되니까 스폰지밥 없죠? 안죽였죠? 네 스폰지밥을 소환하겠습니다 스폰지밥 뚱이를 자 스폰지밥이랑 두개 잡으세요 자 저 뚱이 저도 뚱이 잡아야되서 일단은 저거 승찬이가 몽검이죠 저거 다이아건 갖고 있거든요 아 버렸네요 제가 이거 가져가고 자 일단 첫번째 누가 먼저 술래해볼래요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서 짜져계세요 잘 숨어계세요 보시면 안됩니다 진짜 에? 금검이 내고다가 낮기때문에 굉장히 낮아요 제가 다 설치되면은 스폰알 다 깔아야되요 알 다 깔으면서 말씀드릴께요 이거를 스폰지밥이랑 뚱이를 퍽읍시다 여러분들 헐 이거는 못찾아요 중딱이 여기있다고 생각하겠으니까 그쵸?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금검이 제가 알기로 몇마리 잡으면 없어져요 이거 아셨죠? 진짜 싱싱해하셔야 됩니다 그거 근데 이거 시간이 몇초동안이에요? 시간은 없죠 금검이랑 화살을 다 쓰면 끝이라니깐요 좋구만 이렇게 좋아 일단 다 했거든요 잠시만요 일단 그리고 이제 럭키블럭을 제가 끝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도망자만 쓸 수 있는 럭키블럭이에요 장고로 여러분들 이거 이제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랜덤으로 뽑아오겠습니다 하나 다섯개만 뽑아야되요 셋 넷 다섯 이걸 이제 쓸 수 있어요 도망치면서 여러분들 함정같은거 아시죠? 대체로 일단 말씀 드리자면은 일단 술내는 목숨이 무제한입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도망자는 절대로 럭 무기를 사용하면 안되요 여러분들 참고로 아셨죠? 자 일단 저 이제 다 했거든요 잠시만요 나오라면 나오세요 자 일단은 내려오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시작 아 뭐야 그 금검이 내구도가 낮기때문에 잘하셔야 되요 하셨죠? 예 화살로 자 컨트롤을 찾았습니다 뭔소리야 딱보니까 딱보니까 얘야 내가 누구일까 아악악악악악악악악 슈퍼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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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 컨트롤 컨트롤 잘하는데 컨트롤 슈퍼하지마 슈퍼하지마 못찾겠죠? 아 근데 개스리로 넘친다 이거 대충 맵 범위는 대충 어디정도 센스있게 할수있겠죠 단판에 하시면은 슈퍼하지마 뚜고야 어딘데 뚜고야 이자식이구만 요 뚱이로서 변신하시는거 아시죠? 예 네 당연히 알죠 헥? 이자식인가? 아 내구도가 얼마 없을텐데 이제 끊져봐 날 보고 있다는건데 네 온라인 나 얼마 없죠 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아 내 스킨 저렇게 더럽게 생겼었구나 아 몰랐거든요 이자하셨어요? 닐스킨도 만만찾고 더럽고 쉬운데 별 깔끔하지 에? 원준이 은 니 아 무슨 먼지링이에요 이미 걔 더럽게 생겼는데 저기요 못찾겠죠 아우 어딨어 아 이거 지금 내구도가 지금 장악을 잘하셔야 돼요 어 지금 굉장히 무조건이 지금 막 마구잡이를 잡으시던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손님 저 찌끄러지는데 아직 예? 예꺼같애 연기 개잘하죠 진짜 제가 엠기 배우 지망상입니다 아하...아하...burg 숨어지마 누워 ulos easy 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 진짜요? 많이 남았어? 한 10마리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야? 스포츠바 스포츠바 뚱아 난 스포츠바비가 뚫릴까 저기요 눈이 없으신가봐요 아 뭐야 아 진짜를 찾아라 과연 유진채선수 진짜를 찾았었지 과연 근데 얘 어디왔냐 왜 안보이냐 어디가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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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있구나 내가 보인다는건 거기있던 애들은 아니란거지 근데 심리적인 싸움을 잘해야됩니다 스포츠바 아 금금 다 쓰셨나봐요 스포츠바 맞죠? 느꼈어요? 아 진짜를 찾아라 아 끝났어 에? 아 다찼어요? 아 저 여기있어요 저 여기있거든요 이거 저에요 오 개문탓이네 어렵네요 이거 일단 럭키보드 제거 한번 까보겠습니다 쓰면게나 볼지 아 에미랄드에서 아 와우 이러면 나와면 안되는데 함정이 나와야되는데 함정나서 제 떨어뜨려야되거죠 허어 허어어 됐습니다 얘 내 차린가? 이거는 럭키블럭은 없는걸로 할까요? 네 없는걸로 해요 좋은거 나오지도 않는데 그럽시다 일단 럭키블럭 파괴를 하겠습니다 좋아 일단 얘네들 다 죽이고 이거 다 죽여 뚱이하고 엽솔 연기 지루었다 인정? 인정 자 이제 제가 술래기 때문에 자 저 저 어디 숨어있으..저기 숨어있으면 되나요? 일단 죽여야지 이거 아 제가 다 죽여드려요? 죽이면 되죠 자 하여튼 님도 럭키블럭 챙기세요 일단은 왜냐면은 럭키블럭으로 도망가면서 쓰면 되니까 아셨죠? 어 어차피 저는 이번판에는 어차피 그거였기 때문에 뭐 쓸일이 없었기 때문에 잔잔 안 찾아가시고 자 오케이 다 잡은거 같은데요 다 잡았죠? 한 마리 남았네요 오케이 일단 웹에 스펀지방은 없고요 저 숨을게요 아 일단 죽여봐 아유 그 님들 잡으세요 아 님들 아까 활로 쏘셨어요? 활로 때리셨죠 그냥 뒤절래요? 됐어요? 응 자 다듬에 말씀하세요 저 문 닫고 있을게요 네 그 럭키블럭 뽑으셔가지고 도망가면서 쓰시면 돼요 아셨죠 예 다듬에 말씀해주세요 저는 이제 몰라요 승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 이거 좀 괜찮은데요 이거 쓰읍 어디 가' 일단은 이승찬군이 실패하셨습니다 예 개방청에서 실패하셨네요 그거 원래 좀 멍청하세요? 저요? 원래 좀 멍청한 소리가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게 아니라 개많이 듣죠 많이 들어가지고 아 이번에 가요 아직 준비 안됐어요 나오지 마세요 빨리 좀 하세요 나오지 마세요 똥 똥똥똥똥똥똥똥똥 똥똥똥똥똥똥똥똥 똥똥똥똥똥똥똥 똥똥똥똥똥똥 똥똥똥똥똥똥똥똥 똥 어 궁금해 준비됐습니다 다 되셨어요? 나갈게요 예 나오세요 인생참을 잡으러 가볼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기요 미친놈 저기요 이거 좀 아니잖아요 자 진짜가 누구있지 와 이거 진짜 많은데? 이거 아니야 길이 내구들 낭비하지 말자 어디계세요 이거 알려주면 안되지 그거 에이 에이 일단 힌트를 주세요 저처럼 아까 뭐 뚜기냐 스펀지밥이냐 저는요 어떤거일까요? 뚜기일까요? 스펀지밥일까요? 어 이거 아니야? 이거 같은데? 이거 같은데? 어 아니네 제가 보이세요? 스펀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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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계세요? 스펀지밥 스펀지밥 이거 아닌가? 스펀지밥 너무 많은데 이거? 스펀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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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연기만 잘하면은 못찾아요 이거 아니고 어? 매의 눈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백안! 어? 어?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이 새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 어? 내구들 얼마 안남았는데? 떼 못찾아요 이거 진짜 장난아닌게 연기를 하면은 아 이거 좀 제한소로 줄여야겠다 어? 어? 저 이제 활 9개 이 중에 있을 것 같애 왜 집안에서 활 쏘시는데 어? 활 막 쏘시는데 집안에서 어? 어? 야 저거다 살았다 어? 어 연기 사기 치네? 어? 왓 아 아 나 끝났어 어딨어? 여깄어요 어디요? 집안에 어디요? 와 저거였어 와 연기 와 이거요? 아 아 이거 제한세 좀 줄일까요? 제한 수가 너무 많이요 10마리 어때요? 10마리 아이 그러면 7마리 7마리씩 어 그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에디님 다 처치해주세요 7마리를 7마리가 큰거면 그거잖아요 7마리씩 가는게 일단 다 죽입시다 정리하시고 그럼 제가 이번에 도망자면 되죠 어이 어이 이거 좀 재미있는 이거 좀 할만한데요 어 재밌는데요 제한수를 좀 줄이면은 사람이 많아지면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쵸 일단은 죽여주고 똥이랑 스포츠마블 죽여주고 좋아 맵을 잘 사용해야 되가지고 이 맵에서만 그냥 싸워도 좋아 어 이거 집안에서만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쵸 맵을 만들어가지고 좋아 여러분들 이게 저희가 이제 이걸 가끔씩 이걸 이제 자주 찍을거에요 진짜를 찾아라를 어 그니까 막 이제 막 겨울왕국편도 나올 수 있고 그쵸 아 겨울왕국편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기대작이입니다 아 겨울왕국편도 있고 또 뭐가있죠 애니메이션이 여러분들은 흔히 아시는 애니메이션으로 진짜 나라토찾기 막 이러면서 분신술 나라토 30마리나가지고 자 이제 제가 잡았습니다 이번엔 일곱마리씩 일곱마리씩 오케이 일곱마리씩 열일곱 둘 셋 넷 다 열일곱 됐군요 저 그러면은 열곱마리 숨씁니다 숨으세요 게임머드 풀고 자아 빨리 숨으세요 잠깐만 아이템좀 버리고 어 진짜 자 할게요 그럼 숨을게요 할게요 이제 저는 예? 하세요 하세요 두번지마 두번지마 깜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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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크 아 근데 일곱마리면은 굉장히 별로 없는거거든요 참고 이게 그쵸? 예 일곱마리면은 쓰읍 어 힘들거 같은데 됐고.. 자..좀비..시..착! 나가요? 예..이제..나오세요! 헷!! 뭐였지? 우리 오늘 뭐가 만들까~? 팔이 9개였죠 열게요 스포지마 우리 오늘 햄버거 만들까 스포지마 햄버거? 오늘 햄버거 만들까 버거버거? 멀지마 오늘 햄버거 만들까 스포지마 오늘 햄버거 만들까 스포지마 내가 볼든 여기 근처에 없을 거 같아 근처에 꽂자 안 선언했음 나로 향춰보고 있구만 이 자식 약간 엉성한 애를 찾아야 되는데 이 자식 안 움직여 퓨뜨뜨뜨뜻 퓨뜨뜨뜨뜻 어어 헤이크다 연기여 보세요? 웨이크다 퓨뜨뜨뜻 회이크다 으흐흐 아 잠깐만 우리 다 같이 손병을 쩌쩌 우리 다 같이 손병을 짝 어냐? 자, 우리 다 같이 손뼉 치며 놀아요 우리 다 같이 손뼉을 짱 이게 스펀지밥이 아닌 것 같아 스펀지밥이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손뼉을 짱 이거 1분만 하니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슴 쪼리지, 어? 바로 가고 있으면은 가슴이 쪼릴 거예요 아마 어? 쟤같은 쟤? 아니구나 우리 다 같이 손뼉을 이 건 마지막 하면은 남겨줘야겠다 우리 다 같이 손뼉을 우리 다 같이 손뼉을 치면서 우리 다 같이 손뼉을 치면서 이 자식 엠비션이 착하겠지 죽여 말랍시다 죽여 아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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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7개씩이죠 예 7개씩 아 7마리씩 하니깐 잡는거도 금방이네 자 스폰지와 한 번 쓸면 끝 스폰지와 한 번 쓸면 끝 한 번 다 죽이면 끝이라고요 자 됐죠? 예 됐어요 여쭤 숨을께요 네 숨으세요 빨리 예 됐습니다 다들 말씀하세요 예 아 이거 나쁘지 않은 꿀쟁입니다 생각의외로 꿀쟁 컨텐츠네요 와 이거죠 그쵸? 그렇죠 이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뭐 어떤게 괜찮을지 여러분들이 어떤 애니메이션 모드가 있는지 저에게 가르쳐주시면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잘 했어요? 아직 안했어요 아 이거 진짜 차더라 은근히 꿀잼이다 자 저 이제 변신합니다 아 다 되셨어요? 예 네 나가요? 예 나오세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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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오세요 자 갑니다 짜 짜잔 짜잔 짜다라라라라라 이거다 이거다 어 저기요 예 과연 누구일까요? 오 이거 좀 뭉치기작전을 쓰셨는데 오 어디있을까요 흐흑 오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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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그다! 이거 아니고 어? 뚜궁아? 계속 해보고 만들까? 아 이거 아니네요 이거 아니고 스폰지법 스폰지법 이건가? 스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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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계세요? 어디계세요? 어? 이쪽에 잔해가 남아있어 야 너지 야 너지 개구리치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맞았으면 벌써 도망가고 남았기 때문에 이 지루가 이제 그걸 알았네 어? 아 이거 어디있어? 어 미치겠네 이거 스폰지법 다 죽였거든요 정답은 뚱입니다 이거는 스폰지법 하나 있는데요? 예 아니요 님은 뚱이에요 님은 아니요 님은 뚱입니다 저 스폰지법 있어요 아 사기치시네 님은 뚱이에요 예 뚱입니다 이게 뚱이에요 여러분들 뚱이에요 어디있을까요? 이거다 아 이거 아니다 어디있을까요? 야 나와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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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잘아 일로와 와 와 와 대단하시네 아니 눈만을 쳤어 나라 그거야 제시네 예? 아니 눈만을 쳤다니까 예를 들어 아니 아니 일로와봐 아니 니가 갑자기 여기서 내가 뒤를 들어왔는데 갑자기 니가 이러고 이러고 갑자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의 진짜 잘 찾아라 스펀지법 편 오늘 해봤는데요 처음으로 오 이거 진짜 오 좀 재밌어요 오 나쁘지 않았어요 그쵸? 둘이사야 또 이렇게 재밌는데 아 둘이사야 하는게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예 럭키블러건 빼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냥 럭키블러 없이 하는게 훨씬 재밌죠? 예 럭키블러 쓰지도 않는데 괜히 쓸데없이 만들어가지고 예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진짜 잘 찾아라 스펀지법 편 예 재밌게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 재밌게 해봤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구요 아까 말씀한대로 이제 애니메이션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애니메이션 인기 애니메이션을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그걸로 반영해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노의 진짜를 찾아라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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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